제 성경은 구약 성경 172쪽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재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슬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재의 수송아지와 속죄재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우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송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련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대속죄일의 속죄의식을 정결 예식이죠. 다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 대지사장 아론이 다시 정결 예식을 마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지사장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지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회막에 있는 회막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몸을 씻고 다시 자기 옷 대지사장의 옷을 입은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한 자기의 번제 그리고 백성의 번제를 들여서 속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있죠. 이 아사셀 염소 기억하시죠. 대지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위에 다 붙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애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도 자신의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속죄제를 들였을 때 가죽과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사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걸 가져다가 불사른 사람도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때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대속죄일에 자신을 위하여 대지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을 위하여 속죄했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고 또 정결케 하는 거죠. 지성수와 회막과 또 번재단을 다 속죄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속죄 예식에 진행한 자들마저도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부정해진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옷을 벗고 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냥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청소할 때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하느라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그리고 성소와 회막과 재단의 모든 그런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정결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씻고 정결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엄밀하게 봤을 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속죄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죠. 우리 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력 7월 10일에 7월 1일에는 7월 달에 절기가 많습니다. 나팔절이 있죠. 한 해를 시작하는 7월 1일에 7월 7째 달의 첫째 날에 한 해가 시작되고 또 7째 달 15일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는데 그 중간에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달력은 7월 1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그리고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대속죄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이 대속죄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같은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의 영혼을 학대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영혼을 학대하라. 이 학대하라라는 뜻에는 낮추다, 겸손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케 하는 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음까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의 가장 큰 쉼을 누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대속죄일을 지킬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주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염소와 우리 히브리스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대속죄일처럼 이렇게 다시 우리를 대속죄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지킬 이유가 없지만 그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대속죄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참 어렵고 힘든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앞으로 믿음의 여정 매일매일 매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 안식 우리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켰던 이 대속죄일의 속죄와 또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안과 쉼을 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살아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 안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붙들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의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나아가는 그 일 속에서 이 대속죄일에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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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